12년차 내연차 배터리를 자가교체하는 과정을 짧게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얼마전 방전으로 전압을 측정해보니 10V까지 떨어지면서 결국 교체가 필요해서 차량과 허환되는 배터리를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배터리를 제거할 때는 마이너스 단자에서 플러스 단자 순서로 결합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장착거리 결합까지 제거하면 배터리를 차량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체할 새 배터리와 외관 부품들을 비교하며 하나씩 옮겨줍니다. 먼저 기존 배터리에 있던 플러스 마이너스 케이블 연결용 어댑터들을 풀어서 새 배터리에 장착합니다. 그리고 새 배터리의 가스분출구를 막고 있던 누액 방지용 테이프를 떼서 기존 배터리의 가스분출구에 붙여줍니다. 새 배터리를 차량 배터리 박스에 넣어준 뒤 케이블 연결은 분해때와 반대로 플러스 단자부터 마이너스 단자 순서로 결합하고 조임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덮개를 닫고 시험해보니 시동 잘 걸리고 카드키 이용한 원격 잠금 동작도 바로 반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내연차지만 좀 더 타기 위한 배터리 자가교체 과정 소개였습니다. 그래도 기후변화를 고려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실천으로 전기차 위주 운행은 계속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